모두들, 터라입니다. 터라이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타미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 아크 작가가 글로 썼고 샤이탄이라고 읽어도 될까요? 제가 이거 신뢰할까봐 걱정되네요. 저도요. 시아탄, 샤이탄 작가님. 그 작가님이 각색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글과 그림을 맡은 작가들이 각자의 힘을 합쳐서 웹툰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잊혀진 사원은 어세싱크리드의 여섯 번째 시리즈인 어세싱크리드4 블랙플래그, 블랙플래그, 여기서 이어지는 스토리를 다룬다고 해요. 블랙플래그가 사실은 해상전이 도입돼서 되게 색다른 재미가 있었거든요. 재미있었죠. 그래서 18세기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인근을 배경으로 펼쳐진 액션인데 이 콘텐츠가 해상전, 해적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되게 호평을 받은 시리즈인데 바다를 다 뒤진다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한국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가 정식 한국어 발매가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례. 그래서 이게 한국어 최초 발매된 작품이기도 한데 또 한국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웹툰을 내고 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이 나온 게 또 2013년입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주년이 된 작품을 만들어서 웹툰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비소프트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유비소프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웹툰 업계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마일스톤이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리즈인 만큼 글로벌 성과 역시 되게 중요한 지표도 읽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진 크리드가 웹툰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게이머 입장에서는 되게 설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갓 오브 워 그래픽 노블 특전이 있었어요. 뭐 멋집니다. 멋지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독성이 제 취향은 또 아니에요. 뭐 호라이즌, 언차티드, 한두 개입니까? 라스트 오브 워스 한두 개예요? 그 모든 것들을 웹툰화 되는 것도 좀 그려보게 되네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라이 웹툰으로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10주년에 맞춰서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 게임을 바탕으로 한 웹툰 또는 웹툰을 바탕으로 한 게임 양쪽 다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어딘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시도들이었죠. 이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웹툰 독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게이머도 만족시켜야 돼. 그런데 이게 다른 주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면에서는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보는 느낌 말고 세계 시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한국 웹툰이 말씀하신 대로 강승구님 말씀대로 한국 웹툰이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콜라보해서 웹툰 세로 스크롤 형식으로 내는 게 이상하지 않는 온도까지 간 거 아닐까? 이런 느낌? 네. 웹툰으로 뭔가 하는 게 그냥 특별한 시도 한 번, 한 번 일회성 정도 한 번 해보고 말지가 아니라 그냥 웹툰은 당연히 하는 거고 프로모션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IP의 생명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매체를 통한 실험, 이게 아닌 거예요. LP파만 돌리고 있는데, 야 뭐 테이프라는 게 나왔다며, 한번 테이프를 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쓰고 있는 거니까 거기로 나가는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 중에 카타리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카타리나.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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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작품이 미국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고 한국에도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일단 한 번 냈지만, 또 거기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챔피언이 100개가 넘는데. 그렇죠. 당연히 외투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연재가 중입니다. 네.